땅콩! 일로와! 안녕하세요 킹입니다 오늘은 다른건 아니구요 저희가 이제 땅콩이랑 호두 얘가 땅콩이고 얘가 호두입니다 자 땅콩이랑 호두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는 영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들은 프렌치 불독이라는 녀석들이구요 지금 나이는 한 2살? 2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는 지인분이 해외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어서 녀석들을 맡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돼서 얘네가 원래 호텔링을 하고 있다가 더이상 이제 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민을 가게 되서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마당도 이렇게 있고 녀석들의 그래도 산책도 마당이 있다고 해서 산책을 안 시켜주고 그런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녀석들이 자유롭게 저렇게 물고기도 보게끔 내둘 거구요 여기가 있을 때는 그냥 뭐 아예 이렇게 오픈을 다 해놓을 거니까 녀석들도 뭐 재밌게 지낼 것 같습니다 자 호두야 호두 코코가 아니죠 호두야 땅콩아 일로 와 코콘은 저희 집 고양이 이름인데 여튼 녀석들도 이렇게 왔는데요 둘 다 수컷이고 얘네가 이름이 땅콩과 호두지만 중성화 수술을 위해서 땅콩과 호두가 떨어져 있다는 거 파쿠가 싫어하겠네요 알을 따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저희 킹몽 스튜디오에 경비원이 생긴 셈이죠 그리고 또 저희가 이곳에 거의 자주 와 있기 때문에 잠만 여기서 앉아다시피 하죠 앉아다시피 하지 거의 저희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방치한다던지 이런건 전혀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 뭐 이런 수조라던지 지금 이게 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백탁이 좀 왔는데요 이거를 지금 환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라든지 이런 이런 여기 있는 모든 생물들 저희가 관리를 하러 항상 오기 때문에 우리의 땅콩이와 호두는 방치가 아닌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한번 평생도록 책임을 질 생각입니다 저희의 마인드는 그렇습니다 한번 입양하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가보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튼 지금 얘네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또 저희 다 들어갔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호두 땅콩 일로와 아유 이쁘다구 이렇게 뚱뚱만이 왔구나 일곱번씩 토닥여줘도 아주 맛납니다 자 너네 얼굴을 한번 보여주렴 아유 이뻐요 어 땅콩이 이뻐요 어 호두 이뻐요 자 둘이서 의지를 엄청 하더라구요 정말 둘이서 완전 베프중에 베프에요 둘이서 막 붙어있고 진짜 얘네들은 무조건 1 플러스 1으로 가야됩니다 진짜 둘이서 너무 많이 의지를 하고 있어서 잘 때도 막 붙어서 자더라구요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마당에 도야지 같은 녀석이 두 녀석이 있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좋은게 저의 그 문 바깥에서 누가 지나가거나 문을 흔들면 막 짖더라구요 근데 막상 들어오면 세상에서 가장 순합니다 뭔가 진짜 밖에서는 저의 스튜디오에 모르는 사람들은 좀 개가 있으니까 좀 뭔가 두렵겠죠 그러기 때문에 뭔가 보안이 보안도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마땅히 뭐 가져갈 건 없겠지만 아유 귀여워 얘네들은 이제 저의 식구니까 잘 한번 키워보도록 할 거구요 영상 찍으면서 계속 카메오로 한 번씩 출연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땅콩이와 호두입니다 나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살이구요 저희가 평생 뱉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킹이였구요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즐겁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너희들 때 인사하려 땅콩 호두 인사해 자 머리털면서 인사하잖아요 자 안녕 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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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